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인도 채널을 할건데요 네 기다려 보세요 네 인도 밥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인도 밥솥은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밥 우리 거는 지금 밥하고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프가 많이 묻어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게 압력 밥솥 같은건데요 어 여기 안에 이게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다 쇠로 만들어져있고요 손잡이나 이런 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있어요 어 한 10분에서 이 소리가 뭐지 이 소리 뭘까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끓이면 어 어 밥이 왕자인데요 누룽지같이 되게 만들수도 있어요 이거는 밥솥처럼 어 저절로 꺼지는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꺼야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자기가 하고싶은 만큼 조절할 수 있어요 뭐 누룽지 뭐 누룽지 뭐 누룽지 이렇게 고재고재고잘하고 고재고잘하고 막 누룽지 밑에 깔려있게 집게하면 음 많이 익히면 되고 음 하고 또 어 그냥 밥이 좋으면 어 한 적당히 익히면 되고 어 진짜 죽을 먹어야 될 때는 조금만 익히면 돼요 이게 원하는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서 엄청 좋아요 저 같으면 누룽지밥을 할 것 같아요 누룽지밥이 제일 맛있어요 네 누룽지밥 누룽지를 좋아해서요 네 압력 밥솥이에요 어 네 네 이게 누룽지인데요 이렇게 열는 부분은 열는 부분은 어 아유 죄송해요 네 음 네 이렇게 돼있어요 어 손잡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잡이 이게 뭘까요 아유 죄송해요 흔들렸네요 네 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돼있어요 보이시죠 플라스틱으로 돼있어요 플라스틱 부분으로 돼있고요 여기 보시면 돌같이 딱딱 미끌미끌해 보이죠 지금 제가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쇠로 돼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된 압력 밥솥인데요 인도의 밥솥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은 아주 밥솥이 혼자 밥을 하죠 흠흠 이거는 이거는 음 아 하고 인도 밥은 음 물을 아주 쪼끔 넣어야 돼요 한 한가작 정도 넣어야 돼요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물이 차게 물을 이 정도 넣어야 되고요 음 한국 밥은 그래도 물을 많이 넣어야 되죠 하지만 인도 밥은 음 아주 조금 넣어야 돼요 밥을 아니 물을 물 조절이 안 되면 어 어 많이 익혀 또 한 15분 정도 익혀도 어 밥이 누룽지 밥이 안 돼요 어 물밥이에요 그러면 잘 해야되는데 밥을 어 이건 제가 잘하는게 아니고 엄마가 잘해서 제가 밥을 할 일이 없죠 엄마가 해주는 거죠 네 하지만 전 그런 정물들을 찾아봤어요 우리집에 앙력박솥이 있어서요 집에 앙력박솥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하고 유튜브로 많이 찾아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네이버로 찾아본 뭐야 인도 밥솥이라고 찾아야 되나 하여튼 음 음 네 하여튼 이거는 되게 좋아요 네 밥이 되게 맛있게 돼요 하고 인도 밥은 되게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요 하고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인도 밥이 그래가지고 김밥살 때도 김밥살 때도 김밥이 풀러졌어요 김밥살 때도 김밥이 풀러졌어요 아 어떻게 목걸이가 걸렸어요 근데 햇밥은 햇밥은 아주 끈 끈 끈 끈 네 오늘은 제가 인도의 밥솥을 알려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더 재밌는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